이 소품들을 이용해서 해봐라 이거죠? 컴온, 케빈! 와요! 오, 이거 뭐예요? 또 이상한 거 시켜라고 작정하셨는데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셨네? 또 뭐야 이게... A4용지? 엄청 많아 오... 뭐하라는 거지? 하... 루프 스테이션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오... 그런 거 다 시켜네. 오, 되게 이상한 물건들이 많은데 막... 젓가락도 있고요. 수저도 있는데 밥 먹으려 하는 건가? 과자 봉지도 있고... 과자 먹으려 하는 건가? 반도 있고요. 루프 스테이션 하라는 거예요, 지금? 통통하시면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. 아... 아이패드 준다고요? 아이패드 준다고요? 네. 이거 잘해놓으면 아이패드 주는 거예요? 그럼요, 저는 아이폰. 아이패드. 아이패드, 아이폰, 오케이. 좋아요. 열정을 끌어올려 볼까요? 좋아요. 네. 컴온, 케빈! 와우. 이 소품들을 이용해서 해봐라 이거죠? 오케이. 그러면 이거 어때요? 이게 젓가락이 있으니까... 되는데요? 노렸네. 제가 또... 김강민 교수님한테 전수받아온 거였어서... 어, 그래요? 아, 그 영상 저도 봤어요. 엄청 잘하시던데. 아, 그러면 코드를 줄리고 그 위에 뭘 쌓으면 되는 거예요? 아, 젓가락 행진곡에 있는 코드를 연주하고 제가 그 위에 한 번 해볼게요. 네. 근데 이것도... 어, 일단 해볼게요. 뭐야? 오, 이거 어렵네. 아,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시면 어떡해요. 대한 시간은 10분입니다. 그때 그때... 그 영상 때 했던 거 비슷하게 하면 되죠? 한 번 보여주세요.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아, 일단 해볼게요. 네. 아, 일단 해볼게요. Said, 다리 nood. torn Off, 네. 다 맞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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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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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